안녕하세요. 비빌입니다. 네, 오늘은요. 택선아. 안녕하세요. 택선아. 네, 오늘은요. 택선이가 이제 한국 돌아간다고 친구들하고 근데 그 할로윈 멤버. 네. 할로윈 맞나? 할로윈 맞으라고. 우리 오늘 같이 밥 먹으려고 하는데 진짜 너무 눈물이 나올 것 같고 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양녕는 택선. 안양녕는 택선의 모습도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거 먹을 겁니다. 네, 제가 일본에서 좀 꽤 추천하는 그런 곳인데요. 벌써 3명 들어왔어요. 10명, 10명. 지금 인스타 라이브 중. 네, 이거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요. 여기서 고기를 추가하고 여기서 막바리피로 먹을 수 있어요. 30명, 10명. 30명. 자주 하라니까. 아, 잘할걸. 안녕하세요. 라이브 중. 병아리. 아, 병아리 같아. 너 병아리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요? 네. 저 병아리 같아요. 네, 아무튼 소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콤브고 매운 거고 이게 닭 육수 같은 거랑 효율 스키야키인데요. 저는 이거랑 이거 추천합니다. 여기 중에서 먹고 싶은 거 고르면 돼. 먹고 싶은 거? 그냥 무한히 비려. 아, 무한히 비려. 진짜 맛있어. 뭐가 좋지? 아, 샐러드? 처음에 샐러드.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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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시켜도 되는데?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참. 참? 아, 오케이. 참. 아니, 요즘에 호미토 계속 출연시켜달라고 모든 영상에 호미토 출연시켰어요. 모든 영상에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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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좀 더 재미있는 댓글 남겨주셔야, 택선이가. 기억이 나면? 아, 카메라가 두 개요. 요즘 택선이가 연예인병에 도져가지고 아, 진짜? 읽고 싶지 않은 거 안 읽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조용하세요. 아, 그렇습니다. 고딩들. 고딩들. 여러분, 겁나 잘하셨어요. 오오. 에, 에트토. 도리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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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나 이거 하나만 해주면 안 돼? 해줄게요. 감사합니다. 몇 개, 몇 개 원하세요? 저 두 개요. 아니요. 컵 주세요. 정원할 수 일겨. 먹을 수 있겠어? 왜? 왜? 무슨 이상한 무슨 아소레.. 아세오라 비타민.. 버려 버려. 버려. 왜? 아, 맛있어. 근데 어차피 그거니까 그.. 무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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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epoh-siap-sh Nep. 네. aren아 뭐.. 며칠PO. 고기가 이렇게 왔습니다. 고기 소개해주세요. 고기? 하여. 소고기? 소고기? 몰라 돼지인가? 소고기. 다 있어. 소고기? 돼지고기? 그거 치우자. 소고기? 모르겠어요. 아닌데? 이거? 아니야. 그거 같은데. 저게 아니야? 아니야 그거. 닭인가? 닭이래요. 토리토리. 나 외국어. 그건 뭐예요? 세연 씨? 조커 씨. 조커 씨. 당면? 당면? 당면이요. 당면. 얇은 당면. 일본식 당면. 팬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하하하하하. 좋아하는 색상. 아예. 아니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국은 일반 학교가 엄청 빡세잖아. 그니까. 기본 3시간 자. 근데 친구들 거의 캐릭터 아예 안 하잖아요. 그게 뭐야? 어. 나 진짜 잘해야겠어. 열심히 해야 되나? 진짜 열심히 해야지. 너 학원 인생이야? 다시 한국 가면? 어. 학원 인생. 그거 있잖아. 나 방학 때마다 그거 했어. 아. 도도 도도 도도. 뭔데? 10시까지 10시. 아침 몇 시부터? 텐 투 텐이잖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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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동 명물이잖아. 그거. 고맙습니다. 아. 하하하하. 그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조금 뒤져도 될것 같은데. 하하. 감사합니다. 형 주셔도 될것 같은데. 네. 먹겠습니다. 불 끊기야. 자기가 custom에 들어오는 것 같아. 어? 어? 대치동 명물이잖아. 먹êtس이야. 텍서. 어핳하. 빛이 많은 텍서님. 어핳. 프랜스 서비스. 어핳. 이럴 때 기분은? 응? 아니야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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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죠? 촬영주 촬영주 많이 먹어 돈 없는 덱사나 아 저 있어요 촬영만큼 없다며 저 어떻게든 어떻게 할건데 일할거에요 형? 일할거에요 형 어떻게 할거야? 아 맞다 맞다 내가 밥을 고마워라 이렇게 주문한 음식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퀄리티도 높고 맛있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 김치도 되게 맛있구요 사라다랑 테바사키가 진짜 맛있어 어떤 맛이에요? 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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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떤 맛이야? 맛있어 맛있어 닭다리 아 근데 날개구나 호미또랑 호미또랑 옛날에 처음으로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 왔어 응 아기 들었어 누구야? 두려워 이 섹션이랑 어떻게 알게 된거에요? 아 친해지는게 어떻게 친해졌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호미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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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영상을 보고 길을 가다가 말을 거는거야 아 진짜요? 지하철에서 마침 아 영상 보고 말고 지하철에서 응 영상을 보고 그날 아침에 딱 만나는 나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시청해 줬다가 같이 밥 먹으면서 뭐 자기 같은 산에 바보같은 한국이 가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일이야 바보 같이 먹을까 바보 먹을까 바보 멈칠 것 같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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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맛있어? 이거랑 이거랑 이거 먹어도 맛있어 전 둘 다 맛있어 그게 알겠어? 진짜? 뭐? 택성 왜 이렇게 코가 커보이냐 카메라 진짜? 어 왜 이렇게 커? 무슨 뭐야 되지? 벌에 좀 써있는 코 같아 하트니 자살했다 하나 응대해 하트니 하트니 음료수 뜯어간 택성 자리에 이걸 뒀어요 에이 빨리 안 자 오빠가 안 지라고 아 해 이 지메 이 지메 이 지메 미얼링 알잖아 나 마칭 속 거기다 먹을래? 뭐 형 근데 뭐지? 먹으라고 먹으라고 다 먹으라고 하실래요? 알았어 뭐 어떻게 할까 다 먹으라고 하면 나 다 먹으라고 진짜? 나 이런거 못다녀고 그냥 얘기 좀 하다가 그 먹고 어디가래? 일단 거 좀 하죠 아니 먹는 거 알겠고 어딜 갔거든요 노래방? 노래방 다? 그거를 몰라? 제 픽스를 엄청나요 진짜? 저랑 며칠대 맞았었거든요 막 하는데 아아아 아 진짜 그래? 막 동아들은 아이다 아아아아 여기서 디저트는요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디저트요정 남색성이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네 제가요? 디저트요? 디저트요 네 인사반도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일단 디저트 소개 디저트요 디저트요 디저트 어떤 디저트가 있는지 여기 말해주세요 일단 이거는 네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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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경단? 꽤 경단? 꽤 경단이고 네 더 어렵다 근데 3개 다 어려워 3개 다 설명이 어려워 더 어렵다 안님도후는 약간 중국식 푸딩? 아 맞아요 중국식 푸딩 같은 느낌이고 아 중국같은 느낌 아 맞아 맞아 두부 이거는 근데 이건 맛있어 결국 하나도 설명 못한 결국은 다 하나도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 맛있어 그래 맛있어 넌 먹어보죠 저거 먹어 아 저거 저거 그냥 말 좀 단반으로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왜 이렇게 받았지? 아 됐다 이게 바로 오교치 오교치가 솔직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먹어볼래? 네 이거 찍어야 돼 아니 이거 찍어야 돼 맛있지 않아? 이 영수증을 우리의 추억으로 간직해 알겠습니다 이 영수증은 알겠습니다 꼭 잘 간직하고 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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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곳의 이름은 바미양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와보세요 여러분들도 꼭 와보세요 와 근데 우리 옛날에도 여기 걸었었잖아 우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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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걸었었어 맞아 맞아 와 추억이다 진짜 추억이다 추억이다 어 추억이다 특선아 응? 여자 잘 만나? 알지 알았어 어 친구 어 3.8번이래 여긴가? 아 으아 아니 아니 안 되겠다 음 간직 짱짱 짱 짱 짱 짱짱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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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수 없는 기억 속에 너도 우짜만 했으니요 평안할 수 없을 시간에 갈수록 유쇄을 걸쳐 빛을 들여 세워 어둠이 가는 것에 볼 시간이 되겠어 모른지 뭐 하면 될까? 아, 뭐 하면 될까? 왜, 왜, 왜? We are not for ever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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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h, oh B-X 말 그대로 나도 죽여줘 Yeah, 너를 보면 또 비싸 Yeah, 꽂혀 버렸지 않아 Yeah, 모두 한정간에 하나라도 쓰시고 그냥 해줄 거야, 너와 내 키카 Yeah We are so hot 미치겠어 난 어쩔 수 없어 You made me feel so hot I'm so crazy 네가 나를 본 순간 Alright Oh, oh 귀、 good body 따가왔던 적क돼 Yeah, 끝 Youasin' 아 이거 알아 알아 맨 앞에 가있는 가위에 갑자기 그대랑이 모르시까 이렇게 말하게 한번 모르시까 안녕하세여 별 사진을 보고 있도록 내가 더 잘할게 잘할게 하며 바랬게도 나의 마음을 말하는 이것이 너와 나의 알것은 추리지로 우리가 오게 날때면 전부 내 가시지 뭐 다시 주인님 걸 보러 난 너의 걸음을 넘어서 아무 말도 안 해 너머랜드 왜 없어! 아니 형아 너머랜드가 없어! 가수 범베 가수 범베 가수 범베야 가수 가수잖아 가수야 모브레드가 없어! 아네 기다려주세요 사랑한다는 말들도 당신의 행동 하나 진심하는 도움라 너무 놀라게 정말로 사랑한다는 말들도 당신의 행동 하나 진심하는 도움라 신발랑이 이렇게 널 들고 오는 길 잊을게 지울게 까맣게 다 버린 내 사랑 점점 안 보여줘야 돼요 점점 사라져야 돼요 지울게 잊지는 말아요 내 아프니까 내 아프니까 다 맞아요 그댈 추억하고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눈을 쏟은 내 맘이 빛고만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아름다운 행복했던 나 그 외국인 나이 빛고만 내 아프니까 나이 빛고만 나이 빛고만 혼자 가볍게 잃게 난 흐르고 뻗은 나의 결말을 하필하게 없어있으니 내 호흡이 쎄 형제 열어볼래? 어? 열어볼래? 생각해? 그러고보면 너를 만나 참 많이 변했을놈 이제 꿈이 생긴 거우 꿈이 생기고 너가 가진 꿈도 이뤄주고 싶어서 아 맞아맞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형 진짜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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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무 좁은데? 와 완전 다래! 왜 이렇게 다래? 뭐 어떻게 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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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따가 이у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